오우 오우 이거 팔리는 애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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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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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ól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, 스탑! 현동 안 왔어. 여기 있어봐. 나 이거 기어 넣어야겠다. 현동 안 모였어. 드림 나서 밑으로 내려갔어. 어? 드림 나서 밑으로 내려갔어. 일자로 가면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. 재밌지? 이거 앞으로 틀림 엄청나, 이거 지금. 몇 번 낯설어갔어. 그러니까 바람 좀... 바람 문제가 아니야. 시발. 저는 타이어 문제. 우진이 한번 낙차해야 되는데. 우와, 여기 뭐야. 우와, 이 씨. 우와, 여기 뭐야. 어? 아. 어. 오 품 잘한거 봐 와우 아 나 저 점프대 나? 저 점프 안뜰껴 옆으로 가르쳐 갈게요 저기도 점프일걸? 아니야 옆에 비껴가는 길이야 오 형로? 천천히 와 천천히 여기 드랍 천천히 천천히 우진이 안오는데? 점프대 때문에 그래 어 저 드랍 재밌네 저 쬐끔한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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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 저거에 기타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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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